배떼게 쑤시네? 탄도 얼마 없네요 큰일났죠 이거 뭐야 가져갈 수 있어? 아 이걸 챙겨야 된다고? 이야아 이야아 총 잘 쏜다 총 시원하게 쏜다 태만화 줄 때 되지 않았냐? 태만화 줄 때 되지 않았냐? 태만화 줄 때 되지 않았냐?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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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격 잘못 당하면 이제 들어올건데 저거 어? 하나 구했다 아우쿠 맥켜 아우쿠 맥켜 하나는 북쪽에 있다겠죠? 아아 일기토야? 야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목숨을 다해서 먹어야 돼 오케이 풀피 죽었다라 이제 오우 야우 이씨 아이씨 대갈방을 지밀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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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아이 뭐야 그만해 데뷔 못 주면서 이씨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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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는거 아니야? 어우씨 뭐이키 와아 화려해 화려해 칼질은 좀 구리지만 화려해 어 모자 벗겼고 화려! 화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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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화려해 지나치게 화려해 장전도 하겠다 이 자식아 오우 이건 뭐지? 뭐야 어디다 쓰라고 어디다 쓰라고 어디다 쓰라고 어디다 쓰라고 나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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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기로 갈 수 있나? 아 요기로 가서 아직까지는 뭐 버틸 만 합니다 네 페이지 2가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오호오화옥 오케이 내려가는 길인가? 어디였니? 그냥 왼쪽에 있는 거 연거야? 아이씨 뭐야 또 새로운 게 뭐가 있는 줄 알았네 북쪽으로 가면 아 요거 방 들어가 봐야 된다 이건 안 열었나? 오우야야야야야야 놀랬잖아 오우이씨 놀래키고 있어 저쪽이 가면 있겠다 오우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이거 나 들어갈거야 이리 날아 오우 오우 쿨해 역시 역시 쿨한 남자 아이템 있었나? 아이템 못봤다 있는지 내 뒤에 모신 남자 오우야 아이씨 배땡이 주셨어 야 나 내려갈라 그랬거든 와 안 떨어지죠? 증하다 신기해 저렇게 맞아 안 떨어져 큐티 잘합니까? 또 큐티에 또 많이 익숙해져 있죠 옛날에 워 워킹데드 하면서 깜짝깜짝이도 나오는 거 놀래가지고 잘한 게 있어 다행이네 이럴 수 있고 모두가 어 뭐야 저거 살땡에 어디가 깔아놨어요 아 저거 이용할껄 아아 이용할껄 터진다를 생각 잘못 했는데 お 설보 뭐 어엌 어우 ㅋㅋ 오하 아니야 x4 아니야 x4 아니야 친구야 아니야 뭔데 저 뭔데 seus 뭔데 뭔데 불길해 불길해 터뜨리고 저게 쫓아와 걔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크라우저인가 크라우치인가 오오! 친구! 묘하게 실력이 늘고있는 기분 오 이 착한애네 야채도 주네 미리 쏘어도 되나? 여기 있는거 같았는데? 잘못봤나? 내가 뭐 봤는데? 대답 안해도 될 뻔했나보네 오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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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를 막냐 크라우치 착하네요 공격 안하네 사실은 착한놈이였다 이런건가? 황색깔 이거 먹자 전체 체력이 아 드디어 다 찼네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소린데 어 이거 만땅 물약도 있어요 언제 먹었지 루시아님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제 엔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못나가네 아 뭐 죽을때가 다 됐나 본데? 긴장좀 하고 긴장한다고 될일인지 모르겠지만 어 두번째 조각 이제 일기토다 완전 멋있죠 승복은 장난 아닙니다 어 총을 버려? 아 잠깐만 총을 버린다는건 아 여긴 정상인이 없어 어어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하고싶었을까 이게 헬스를 적당히 해야돼 이래서 어 야야야야야야야 뭐야 터져라 빵 어 시간제한 이 불안에 잡아라 그럼 이거 저 썰을때가 아니죠 어우 나와 인마 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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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약초 약초 시간을 줘야지 어우 이 친구야 나도 이거 이거 하나 먹고 하자 이거 하나만 지는 변신했으면선 어우 야야야야야 어우 약점 없어 약점 약점 어우 약점 약점 어우 약점 2분밖에 안 남았어 어우 야 아 쉴 틈을 안주네 어우 야 맞았다 이거거 아이고 이거거 맞았다 한도 없는데 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우야야야야야야야야 장절해야돼 장절해야돼 잠깐만 이거 한방이죠 나 섬광 한번 써볼까 안걸려 안걸려 섬광 안걸려 더럽게 치사해 여기서 장점 못하나 아이참 나 네 그럼 미친척 한건 쏠까요 어우야 아유야야야 아이씨 그럼 맞냐 룩 쉬운걸 이때야 기회다 내가 봤을때 휘둘렀을때 아알았어 알았어 휘둘렀을때야 야 저거 호구야 호구 호식이네 저거 언제 언제 휘둘러서 숙였지 이거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거봐 이거 이거 호식이구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씨 진짜 다리가 좀 짧네 오오오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야잠깐만 시간없어 이러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렇지 어이야 산없어 비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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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초 시간이 문젠데 이제 어우야야야 이씨 이쁘봐라 그냥 희한한 공격을 당하네 오오오오 오오오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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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둘러 그냥 휘둘러 오우 야 잘못 눌렀어 오우야야야야 발차기 하지마 13초 13초 어이야 자.. 장전할때가 아니잖아 체력이 또 왜 이때 남냐 아우씨 아 실피네 처음에 너무 시간을 많이 걸렸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알았어 요령 알았어 장전 좀 다 해놓고 맥으놈 하나 있고 템지 미리미리 먹고 아직 안 나왔네요 아이고 급해가지고 코 이렇게 만지다가 콧물 나가지고 이어폰이 뽑혔어 손가락에 얘 왜 안와 아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짜져라 오시기 아까 맞았구나 나 저거 피했는줄 알았는데 처음에 덤벼라 쇼다리 어이씨 타나까워 어이씨 지금이다 두발씩 이거 다 쓰면 샷건으로 이거 다 쓰면 샷건으로 아 저 큐티 긴장돼 죽겠네 어우야야야야야야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어우 어우야야야야야야 2분동안 이렇게 해야돼 내려가면 안되나? 아 가까이 가면 다치는구나 아 가까이 가면 다치는구나 아 가까이 가면 다치는구나 피하고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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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우야야 어우야 어우야 1분 50초 탄 3발 왜 찍어라 찍어 찍어 좀 나한테 틈을 줘 틈을 살짝 바보 같아 오우야야야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바보러 간거 미안해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나 쏴야 돼 친구야 빨리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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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찍어 차 그거 하지 말고 찍어 차 멀리서 찍어 차 점프해 점프해 이거 그렇지 어우야 이거 맞으면 어떡해 아이씨 아이 나름 눌렀는데 아 왜 안 찍어 차 어이? 태클은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갔는데 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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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날라와 날라와 아 아 아이 저 바보가 씨 빨리 찍어라 형 시간 없다 가야되다 집에 아이씨 아 이거 어쩌다 중요한거 하나씩 꼭 맞네 야 저렇게 뛰면서 저렇게 뛰면서 저거 안 넘어진다 나왔다 야 왜 안맞 왜왜왜왜 야 분명히 눌렀어 야 형이 뭐 저거 얼마나 잘로 누른데 분명히 RTLT 눌렀어 조주나 뭐나? 아닌데 어우 어우 이상하다 왜 판정이 있거부터 이상한데 어우야야 어우야 왜 저거 찍게 알아냐 시간 없어 시간 아아 틀렸다 시간이 없네 아이씨 어 마지막에 왜 그거 다 안됐지? 눌렀는데? 어려운 적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두번의 죽음으로 겪어본 결과 문제는 시간하고 그 찍는 패턴을 유도하는건데 아 벽을 등집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정도면 됩니다 그정도면 어 지금 내려갈 수 있어? 아 잠깐만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아 이게 안 열리지구나 여기는 내려가보고 템이라도 하나 있고 없고 없어 아 내가 눌렀어도 벽이라 가지고 맞은걸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것까지 신경쓸 수 있을까? peque 확실히 여태까지 나오는 보스 중에 좀 어렵긴하다 쌍둥이 나왔을 때 그 때 탑 많이 머거 빼고 하IS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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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we 참 나 어이가 없네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주는거야 게임이 어이가 없네 미리 먹을까? 피하고 너무 벽에 붙지 말자 찍어 차라리 차라리 찍어 차라리 찍어 왔다 아이C 빌어먹을놈아 가만있게 찍어 그냥 운명의 사다리가 내려가고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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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리가 멀면 나오나? 두발씩만 어 한발만 요번 욕심부리지 말고 한발만 뭐 딱히 거리가 멀어서 그거 나오는거 같진 않은데? 맞나? 뛰어뛰어 뛰어뛰어 어우야 맞춰뻔했다 여유있게 어휴 어휴 여유 여유부리다가 괜히 장전했네 시간이 없죠 아 형 좀만 도와주라 점프해주라 점프해주라 점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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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두발씩 아 왜 아 왜 왜 안맞냐고 어휴 어우씨 점프하네 아 이게 뭔데 이건 50초 시간 올라갑습니다 약초 하나 먹고 아 이거 먹어 stereotype 어우 야 이게 친구야 점프해 점프해 어얼얼얼오 뭐야 뭐야 왔다 아이씨 N06 나와왔어 아으야 두발 못 섰어 시간 없어 시간 아오오오오 칼로 긁으라 칼로 아까 칼 쓰라 그랬는데 누가 아니 안맞는데? 안맞는데? 어우 야 나와 안맞는데 안맞어? 안맞어 막혀요 막혀 이 시간도 2초밖에 없죠 아아 진짜 아이 빡빡한데? 아이 이거 데미지 느는거랑 다 알겠는데 그 점프공격을 많이 해줘야되는데 그게 보아하니 거리를 벌리는거란 말이야 지금 세 번 죽었습니까? 다섯번 안에 깹시다 다섯번 안에 깹시다 그래야 의미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다섯번 넘으면 아 진짜 어떻게 깬거야 힘들게 깬거지 힘들게 에이 깼다고 하자 이렇게 되는거지 시간을 너무 많이 먹는데 요거 조심하고 첫방 확실히 피했어요 이번에 못쏘네 거리 벌려 거리 벌려 쟤 왜 띄워 왜 띄워 왜 띄워 어우야 어우야 뭐야 안보였어 칼질하라고? 오우 한발 맞추고 점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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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은 아닌거 같은데 칼질은 안맞는데 가까이 있으면 저런거 쓰고 좀 멀어져야돼 너무 멀면 뛰어오더라 점프해 점프해 점프하세요 점프해라 점프해라 두방 오우 피하고 나와 칼질을 맞게 쓰라고? 피해주고 어우 그럼 너무 가까운데 아 시간이 문제네 세방은 안돼 어 야야야야야야 미쳤어 미쳤어 왜 장전을 내 거기서 아 습관적으로 장전해버렸네 아 이거 왜 가까워 왔다 아 이거 안맞았어 점프하나? 점프하나? 아 저 멍청이가 빨리빨리 해 시간 없어 이씨 내가 갈까? 어? 한 번 해봤으면 안돼 아 야야야 아우 야씨 그거 아니지 아 야씨 아우 칼질할래다가 이씨 내가 죽겠네 이빨라 elim 고맙다 아 Africans 그 SpaceX 될 수 있습니다. 3대스 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씨 칼 한 두번 맞았나? 여태까지? 세번 맞았나?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야 9초 남았는데?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아 잠겼어 잠겼어 잠겼어어어 난 틀렸어 난 틀렸어 아아씨, 젠장 이 길이 아니란 말이야? 또 다시 잡아야 되나? 아, 빌어먹을게임 봐, 시리즈 안 망하나? 이거 언제 망합니까, 시리즈 아, 칼질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맞더래도 해야겠네, 맞더래도 아, 잠깐만 나 길 미리 보고합니다 어? 뛰어내려 그 다음에 계단이 아니야 아, 여기야, 여기 저기야, 저기 아아이 다 끝내놓고 아, 이쪽 아니다, 정신차려, 정신차려, 임마 이쪽이야 칼로 발을 긁으라고? 어차피, 영상 그, 링크해주셔도 뭐, 시청자분들은 보시겠지만 저는 일단 게임에 집중하는걸로 아아, 상체는 방패로 막아서 오케이 요령 하나 알았다 죽을 준비나 해라, 크라우치 왜 도대체 이거는 왜 이때마다는 잘 안 먹히는 거야 큐티 이거 오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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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칼질할라고 맘먹었다가 세대 맞은 겁니까, 저거? 두대 맞은거야? 세대 맞은거야? 안 맞는데? 어우씨 쟤 왜이렇게 빨러 저거 어떻게 맞춘거야, 내가 칼로 아까 이거 먹고 하나 살 때려 아, 시간 1분정도 남기고 해야될거 같은데 여유롭게 아, 왜 안맞냐고 왜 안맞냐고 아야 짜져, 짜져 세상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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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식이 형님이었어, 줄이야 뭐야, 이거 걔 물렁서리네 야 야 뭐 이건 휘파람 불면서 내려갔다와도 시간 되겠는데 아, 이게 이게 약점이었어, 얘한테 칼이 따로따로가? 따로따로구나 허접하네요 4 트라이했으니까 쟤한테 준거 3번이고 시간으로써 주은거 1번이고 그 정도면, 뭐 잘했다 애썼다, 애썼어 챕터 종료 5-4입니다 6-4까지라고 했으면 이제 1 챕터 정도 덜어봤네요 어, 뭐야 약초가 있었나? 이게 왜 저장이 또 있지? 굳이? 꽤 길이가 되는데요, 그럼 크라우저 그래서... 그렇게 죽은 크라우저가? 어떻게 제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야? 내가 생각했었고 무슨 말이야? 정말 생각했을때 나는 아메리카나가? 아, 세들러는 역시나 크라우처... 크라우치가 아니지 크라우저한테 별로 믿음을 주지 않았구나 불쌍하다, 크라우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글쎄, 최대한 빨리 깨보죠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면 됐지 뭐 자, 매그넘 타원은 좀 여유가 생겼고